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3단계인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집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소속본부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치명률, 중증화율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로 바뀝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전환됩니다.